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천 배제 결정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출입하는 강용호 기자와 향후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 곧바로 사실상의 최후 통첩 이후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아주 반응을 또 세게 내놨어요. 임 실장이 탈당이나 무소속 출마 강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탈당 가능성은 일단 낮아 보입니다. 무소속이나 제3지대 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전연히 후보와 표가 분산될 때 당선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칫 야권 분열을 초래해 여당의 지역구를 헌납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민주당에 낳는다고 하더라도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요. 임 전 실장 측에 일관된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와서 제3지역구로 갈 뜻은 없다는 겁니다. 이번 총선 공천은 사실상 어려운 건데 대신 오는 8월 전당대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공천 파동 속에 사실상 친문계 구심점으로 떠올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당대회에서 친문계 대표 주자로서 당대표 재선 도전 가능성이 나오는 이 대표와 맞붙는 시나리오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이철희 전 정무수석은 내일 방송되는 MBN 유튜브 지하세계 나는 정치인이다에 출연해 관련 전망을 밝혔습니다. 총선 그래 좋아. 내가 출마 안 할게. 대신에 그럼 전당대회에서 한번 붙어보자. 그 이후에 또 대선 후보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싸움의 계기들이. 임 전 실장만큼이나 또 관심을 받는 게 홍영표 의원입니다. 홍 의원 지역구가 전략적으로 설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임혁백 위원장은 컷오프가 아니라고 합니다. 뭡니까?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략지역으로 의결을 하면 해당 지역구의 공천에 대한 최종 판단은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내리게 됩니다. 이때 전략지역에 대해 외부 인사를 공천할 수도 있지만 기존 예비 후보들과 외부 인사를 경쟁시키는 이른바 전략 경선을 실시할 수도 있는데요.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콧오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좀 무리인 것이 전략공간위에 이관되더라도 전략공간위에서 전략경선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인천 부평을 전략경선 지역으로 확장이 되면 그러면 홍 의원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 경선과 전략경선의 차이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경선의 경우 당원 50%, 국민 50%의 조사 비율로 경선이 진행됩니다. 반면 전략경선의 경우 당원 참여 없이 국민 100%의 조사로 이루어지는데요. 홍 의원 인천 부평을에서만 내리 4선을 할 정도로 15년간 기반을 닦아왔습니다. 그만큼 당원이나 조직에 대한 관리가 탄탄할 수밖에 없는데 전략경선이 이루어질 경우 홍 의원의 카드가 사라지는 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어쨌든 이번 공간위 전략선거구 지정에는 친명이라고 할 수 있는 안민석, 변재일이 두 의원도 포함이 됐습니다. 두 의원 모두 오선 중진이자 이른바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공천 배제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됐었는데요. 안 의원의 경우 언론에서 현역 의원 하위 10%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안 의원 지역구인 경기 오산엔 영입 인재인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와 한민수 대변인이 거론되기도 했었고요. 변 의원 역시 지역구인 충북 청주 청원에 인재로 영입된 신용한 서원대 석자 교수 공천설이 나오면서 배제 가능성이 거론된 상황입니다. 두 사람 모두 반발 의사를 밝히면서 공천을 둘러싼 반발이 개파를 가리지 않고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주시에서 봐야 할 지역구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추적 강영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